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아 이거 심각한 겁니다. 나쁜 짓을 저질러서 오는 업병은 의술로도 고치기 어렵다는데 업병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업병. 업병이 사실 무서워요. 그래서 질문에 무서운 업병. 그러면 업병. 따지고 보면 이 업이라는 게 뭐예요? 업. 업이라는 게 행위. 불교는 사전적으로 말하는 행위. 자기 그래요. 자기. 스스로 짓는 일. 행위. 그러니까 병이 나려고 잘못 행동을 하고 뭔가만 잘못 행동을 했으니까 병이 나는데 특별히 업병이라고 했을 때는 과부를 받아서 내가 얻어지는 병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다음에 시간을 내면은 이게 또 신병이라는 게 있어요. 신병. 신병은 귀신으로 오는 병을 신병으로 해요. 그런데 오늘은 여기까지 할 수가 없고 그런데 이게 업병이 와지면요. 의사의 힘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도 안 낫는다. 그랬을 때는 업병으로 봐야죠. 그럼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이 생에서 잘못한 일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걸 이제 더듬어서 기억을 더듬어 알 수가 있겠지만은 전생에 했던 일은 모르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났으면은 어떤 병이냐 물어봐가지고 업병으로 왔을 때는 어떤 어떤 병이 와서 온다. 그게 전혀 간단히 소개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흘러가는 얘기하면 간단하게. 그런데 이제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도 제 나름대로 체득하고 공부하고 알아진 일을 새삼스럽게 발표하면은 시입의 대상도 돼요. 당신 혼자 스님 혼자 혼자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냐. 그런 욕도 못할 것 같으니까 공개적으로 잘 안 하고 찾아오는 신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대면은 거기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 첫째 경우 업병에 들어왔던 경우예요. 제게 이제 애국 얘기를 자꾸 끄집어내는 얘기는 우리나라에 있었던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은 지방에 사는 사람도 문제지구만은 그 자손들에 대한 문제도 골치아포지는 수가 있으니까 자꾸 애국 얘기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당나라에 부평현 부평현이라고 하는 고장의 관직에 있었던 반과 중국사람이니까요. 반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친구들과 놀러갔더라는 거예요. 놀러가면 되게 이상한 짓들 많이 하잖아요. 이상하게 타다 양이 있는데 양을 양을 잡아서 타기도 하고 뭐 어떤 때는 연섭을 쎄 달아가지고 붙들어가지고 다 밀기도 하고 뭐 별일을 다 하잖아요. 굴리기도 하고 별일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난을 치려고 하니까 양 양이 소리 질리고 울고 그러니까 성질이 좀 고약했던 모양이지 아마 이런 경우는 드문데 양의 혀를 혀를 자 뺐다는 거 아니에요. 혀를 소리 질리고 막 그러니까 주인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보고 그러니까 창피한 생각들이니까 그냥 성질이 고약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고 났는데 입병이 났어. 입병 가시 같은 경우에 막 입에 쏟아가지고 혓바늘을만 들어오도 말도 잘 못하고 먹는 것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먹는 것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이게 혼란한 지경에 들어가니까 관직에 있다가 물러나요. 물러났는데 여기에 이제 새로 새로 관직에 뒤를 이어받은 사람이 후임자가 정여경이라는 사람이에요. 정여경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직책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혹시 내가 생각하기에는 업병 같다. 그러니까 전에 보니까 친구지간이었을 게 잘 아는 지간이었겠지 양의 혀를 잡아 빼서 그게 나중에 죽었다고 그러더라. 그걸로 해서 병이 온 거 아니냐. 혀를 뺐으니까 당신의 입병이 온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은 정여경이라는 사람이 아주 불심이 돈독한 불자였었나 봐요. 그러니까 보파경을 보파경 사경을 하고 보파경 경전을 읽고 참해 양 참해 참해하고 죽은 양의 극락왕승을 발언하고 그런 기도를 해봐라. 아니 워낙 먹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관직에서 물러나 있을 형편이 되니까 열심히 보파경 사경도 하고 그냥 막 뭘 할 수가 없지만은 그냥 확실히 이렇게 읽고 참해하고 양의 극락왕승을 빌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나왔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입병이 그래가지고 다시 복직을 했다. 관직에 올랐다는 얘기가 나와서는 일단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행수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보살 한 분이 아들이 요새 그게 많아요. 아토피 피우병이죠. 아토피 애가 자식이 아토피로 고생을 많이 하는데 맨날 낫게 해달라고 부처님께서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기도를 얼마 동안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기도 중에 문득 생각나는 게 애를 가지고 있을 때 뱃속에 애가 있을 때 잉어 잉어 산 잉어를 갖다가 솥에 넣고 왜 그렇잖아요. 애도 위해서 좋고 젖도 잘나고 뭐 어떻게 몸 보신도 하고 그러니까 잉어를 삶아 먹으면 좋다. 그래가지고 빨빨 물에다가 산 잉어를 넣고 크게 버려서 생긴 하는 거 떠올리더라는 거예요. 기도 중에 그래서 아이가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똑같이 나왔다. 여기도 그래서 참회하고 잘못했다는 참회하고 법화경을 사경을 하고 읽고 참회도 중요한 거예요. 참회 그러고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참회하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냥 법화경만 읽고 참회만 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복전함을 하나 만들어놓고 박스를 만들어놓고 가끔 제가 얘기를 해요. 기도하면서 여기다 매일 천원씩을 넣었다든지 돈은 500원을 넣는다든지 동전 병원째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회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 들어가 있던 돈을 보육원에 갖다 준다든지 뭐 물어보지도 안 해야 돼.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애들 위해서 써주십시오. 양은행 갖다 준다든지 그러면 회양이 아주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말로만 법평하고 참회하고 그런 거 되는 게 아니라 대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없어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어린애들이 젊은 사람들이 아토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일단 기도를 해서 스스로 알아보는 방법이 좋죠. 왜 왜 우리 애에게 아토피가 있느냐. 그러면 뱃속에 있을 때 애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세 살 전후 그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거를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그럼 애 입장에서는 아들 입장에서는 전생에 있던 일이에요. 전생이 이래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생에 있었던 그럼 전생 그러면 전생 그러면 반드시 태어나기 이전도 지금을 시점을 해서 이전으로 들어가는데 태어나기 이전도 거기 같이 들어가지만 전생에 또 지금 이전에 생활했던 모든 것을 전생으로 보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는 애 가져있을 때 이 생에 있어서는 이지만 애 입장에서는 애가 무슨 죄가 있냐고 어머니의 비용 어머니의 잘못된 행위가 애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업 그래요. 공업. 같이 짓는 공업. 그러니까 이럴 때 전생에 있었던 일이 애에게 그걸 참여하고 없애는 방법 그러므로 해서 병이 나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더 설명을 할게요. 일타스님이 여러 번 들으셨지만 일타스님께서 범망경 범망경 십중대회가 48경계를 적어놓은 다섯 권이 되는 범망경 책 속에 얘기를 넣어놨어요. 태백산 태백산 도서람에 계실 때 밑에 마을 밑에 마을에 그 하나 아들이 아들이 하여튼 이상한 행동으로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타스님께서 아쉽게 했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알고 추적을 해보고 그래서 법학행에 살생에 관한 문제에서 이 얘기를 들고 나온 거예요. 책에다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애가 기어다니면서 걸음마를 시작하고 기어다닐 때부터 원칭이 그러죠. 원칭이 하투리 원칭이 원칭이 돼가지고 울면은 염소 우는 소리가 똑같이 염소 소리 같은 울음소리 내고 울면서 다른 건 어떻든 간에 자기 아버지 시계가 이럴 일 있으면 그걸 어떻게 아는지 갖다 집어던지고 물에다 뜨물통에 넣고 자기 아버지 무슨 스면도구라든지 그런 거면 전부 대체내고 옷 같은 거 있으면 전부 그냥 밟고 다니고 이상하게 집어던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애가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 워낙 심하게 하니까 소문이 많이 난 거예요 그럼 원인이 뭔가 동네 사람들이 본 당사자들 당사들이 참여를 하려고 해도 당사들이 모르면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가족들이 영양실조가 아니냐 영양실조 증세가 있으니까 염소를 잡아먹으면 괜찮다고 그러더라 염소를 잡아먹으면 그냥 잡아먹으면 노린내 냄새가 많이 나니까 염소에 땀을 내야 된다 땀 그래서 염소에다가 소에다 멍해라 그래요 멍해 멍해 같은 걸 매달고 뒤에다가 끌개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도 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냥 논투를 받을려고 그냥 때리고 몰아가지고 모르니까 끌고 다니고 허다 지치고 또 다니다가 지치고 일주일 동안은 그렇게 그냥 혹독하게 몰아친 거예요 냄새가 없애게 하기 위해서 땀을 많이 내면은 냄새가 덜 난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은 혹독하게 학대를 하고 그렇게 못사게 굴고 그래가지고 염소를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어 그 다음에 아 영양실조사에서 영양이 만약에 보충이 됐나 보지 하여튼 어떻든 간에 그래가지고 부인이 애를 낳아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애가 원칭이로 돼 있고 염소하고 하는 짓이 똑같이 되고 아버지 물건이는 어떻게 하는지 참은 지팍해 놓고 그냥 못사게 놓고 이상히 그냥 갖다 버리고 이상히 해놨더라 그래서 한번 일타스님이 이걸 보고 참여하고 기도를 하게 해 줬던 모양이야 아마 그래서 이게 어병으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어병에 관... 이제 볼자들이 많이 오면은 어병에 관계 없이 자기 스스로 짓는 병이 있어 이거 간단히 시간이 남아서 그냥 소개를 할 거예요 소화기계통 소화불량이라든지 소화불량 이거는 스스로 짓는 업이에요 스스로 생각이에요 스스로 생각에 찢고 까부르고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은 되게 소화불량이 있어요 영유가 되고 그럴 때 전부 대개 의사는 신경성 그래요 신경성 소화불량 증상이 와요 근데 이게 본인 스스로 너무 깔끔을 돈다든지 음식을 너무 가린다든지 신경이 날카롭다든지 그렇게 여복하면은 개도 먹이주고 밥 먹는데 때리지 말아라 개가 때리면은 성질이 나가지고 밥을 먹으면 그게 잘못해 취한다는 거예요 사람도 기분이 나쁠 때는 대신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상가집 가서도 상가집 먹기 싫을 땐 먹지 마라 그래요 상가집을 잘못 먹고 병이 났다 그러면은 귀신이 붙었다 그러면 이상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먹기 싫을 땐 먹지 마라 하는 얘기는 이게 전부 신경성으로 소화가 잘 되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불편하면은 소화가 안되더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 가족이 서로 가족 간에 좋게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꾸 신경을 건드려 놔요 부인을 신경을 건드려 놓는다든지 또는 자식을 신경을 건드려 놓는다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는 밥 먹을 때는 아무 소리 말아라 그리고 왜 그 얘기가 왜냐면은 즐기면서 먹으면 좋은데 아니 밥 먹을 때 애들한테 너 이놈아 공부를 안다 아니 그런 사람이 있대요 밥 먹을 때 왜 공부도 못 해가지고 좋은 대학도 못 가고 그 애가 대학 갈라냐고 얘기하고 너 그러니까 취직도 못 한다 그러고 너 그러니까 결혼도 못 한다 그러고 뭐 먹을 때 밥 먹을 때면 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화불량이 되는 거요 그러니까 병이 되는 거요 그게 심해지면은 암이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쯤 생각해 보자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즐겁게 먹기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유럽 사람들은 밥 먹는데 한 시간만 두 시간을 먹는데요 그러니까 즐겁게 얘기하면서 먹는 거에요 특히 유태인들은 밥 먹으면서 아침 저녁 같이 먹는 데 식구들 모여서 그러니까 가르침 주는 얘기 좋은 얘기 기분 좋은 얘기 살아가는 얘기 이런 거 즐거운 얘기를 해서 밥맛이 도달할 수 있도록 좋은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잘못했을 수 있으니까 얘기를 잘못해가지고 소화가 안 되는 속상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얘기를 하지 말라는데 서로 가족 간에 서로 보살펴주어 가면서 가끔가다 이제 불자들이 와요 불자들이 오면은 이제 보살들이 그런 얘기 하는 얘기가 많아요 아우 나는요 거사님 때문에 그냥 신경이 쓰여가지고 소화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들 때문에 그렇다 딸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의 그 잘못되는 단점을 알면은 피해를 안 줄 거 아니에요 서화불량들에게 피해를 안 줘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결 방법도 얘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지금 그래서 방범론이에요 벗어나는 방범론 그럴 때는 두 말 만고 남편이 신경을 돋군다든지 아들이 신경을 돋고 딸이 돋군다든지 친구가 신경을 돋구면은 그쪽으로 절을 하는 거예요 절 절을 해요 그러면 열심히 절을 하다 보면은 왜 남편이 나한테 이런 신경을 건드려 가지고 내 몸을 상하게 만드나 원인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열심히 절을 하면은 7일부터 7일 이후부터 7일 그 이후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생각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자꾸 보내면은 생각이 가요 그렇게 실천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밥 먹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어제 그저께 3일 동안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나한테 신경을 자극해 가지고 밥을 못 먹게 만들어지고 소화가 안되게 만들었다 그러면 밥상에 앉으면 남편을 쳐다보면은 우선 눈이 마주치면 업이 발동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같은 참회하는 방법에 왜 그랬을까 나이도 잘못이 있다 그러지 나이도 그러니까 남편이 결국 신경을 건드려 놓으면 남편을 향해서 자면은 거실에 와서 남편 자는 쪽 애들하고 절을 하는 거예요 세일 것도 없이 그냥 절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내가 참회의 극치가 절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잘했는데 주변 사람 딸이 그렇고 아들이 있고 남편이 있고 나를 못 살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소화 불량 돼서 자꾸 너 먹으려고 그러고 이런다고 그러죠 그러면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도 참회하고 다른 사람을 공경해서 잘되게 할 수 있는 그냥 그렇게 방법을 찾아보면은 이게 나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세 가지 경험을 들어서 내가 행동을 잘못해서 또는 내 부모가 행동을 잘못해서 나에게 병이 왔다 그런데 그거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거는 아까 사경도하고 법화경에 참여하고 법화경에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오니까 또 법화경에 부처님 관센보살과 지금 해당이 되는 게 관센보살의 다른 이명이 34 응신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나타나니까 법화경이 생활 곳곳에 미칠 수 있으니까 법화경 사경도 하고 읽고 그래라 또 상대방에 대한 참여해라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알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아프면 어떻게 될 거냐 우선 기도를 해봐라 그러면 원인을 찾아낼 수 있고 방법론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리고 가족들이 예를 들어서 날 못 살고 이러면은 그 사람들을 원망하면 자꾸 병이 깊어지니까 그러지 말고 상대방에게 절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겠다는 방법이 나오고 또 절하니까 이게 가끔 다 오면 그래요 보살들이 오면은 이렇게 이제 소화 불량이 안되고 그러면은 경제는 큰소리 읽으시오 저도요 여기서 강의를 하냐 법문 하냐고 될테로 소리를 막 높여가지고 해요 이렇게 이제 한 2시간 동안 하다 보면은 소화가 잘 돼요 이렇게 말을 막 하면은 저 솔직한 얘기가 이게 막 하다 보면은 저는 즐거운 마음 가지고 하려고 이랬어요 침이 자꾸 나가지고 침 생기기 침이 주체를 못할 만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침이 많이 나오면은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이 많이 나오니까 목을 다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목을 다치지 않고 목을 쉬는 법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즐겁게 하자 근데 예를 들어서 짜증나는 마음으로 하면은 입이 타들어가요 그러면 입이 타들어가면 침이 없어요 그럼 침 효소가 돼가지고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 작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바짝바짝 타면 입이 타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타느냐 똥끝까지 탄다는 거예요 그럼 변비가 되고 결국은 소화 불량이 돼가지고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게 이왕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살자 그래서 소화 불량이 돼서 애쓰는 사람들은 즐겁게 살려고 애를 못쓴다 그 얘기도 되는 거니까 세상만사 그냥 뭐 그래요 세상만사 호박 같은 세상 호박이 어떻게 생겼어요 둥글둥글 살자 그래서 나도 둥글둥글 살자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나를 못살게 굶는 나들이 신경을 건드려놓은 나면은 그 사람들을 원망하기 이전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절을 해봐라 그럼 내 업이 저랑에 꺾어 나가는 거예요 저를 업을 꺾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방법도 돌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내가 하고자 하는 방법대로 찾아와 주더라 그 말씀을 우리 드리고 사실 일상생활에 있던 문제니까 업병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문제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긍정적으로 즐거움을 살다 보면 병도 오지 않을 뿐더러 병도 쉽게 고칠 수 있다 그런 결론을 내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나가는 개성을 읊으면서 우리의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불보사림이 자비강미를 함께하셔서 이 땅의 불국정토 되어지이다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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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